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교통방송이죠. tbs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외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서울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걸 보면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월이 계속될 줄 알았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참시하고 같아 가지고 눈앞에 그냥 풍성한 예산을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문정권 하에서 서울시의회가 어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의사당을 장악했는지 서울시의회를 그러니까 참 정상적인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뽑는 광력의회죠.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 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 가지고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조작값을 상당히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뭐 왕창 조작을 해 가지고 발각이라고 되면은 목이 날아날 정도의 그런 큰 사건이니까 그래서 서울도 한 조작값 10% 정도로 내려앉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5% 정도 그렇게 내려앉은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조작을 했지만 그래도 좀 덜 조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된 거죠. 그 예산을 이제 안 주니까 업소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혼줄이 아주 크게 나네요. 이게 이제 선거를 조작값을 낮췄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겁니다. 2024년 총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작값을 낮추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선전하겠지만 조작값을 높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되겠죠. 서울시 출연금 88억 깎인 교통방송 73억 추경안을 냈다가 또 퇴짜를 맞았다. 이제 서울시의회의 그런 의원 구성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호의 그런 시설처럼 활동했던 교통방송이 이제 업소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tbs의 출연금은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원 감소했는데 73억 가량의 추경안도 부결된 것이다. 이런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서울시에 1년에 몇백억씩 지원해 가지고 교통방송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박혀 가지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추경안을 부결했고 관광위원회 재적의원 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위원 6명 정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 시위원 3명은 표결진행전에 대장했다. 이종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tbs가 그동안 허위 왜곡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조치를 받았지만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원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어 추가 예산 출연한 것은 무의미하다.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이 서울시의회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2석 그리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6석이었습니다. 102대6이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으로 바뀐 거죠. 102대6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났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습니까? 서울시의회의원을 뽑는데 사전투표를 오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2018년에 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눈치를 보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못했죠. 102대6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24대1이었지 않습니까? 더불당 24석, 국민의힘 한석, 조은희 여름 서초구청장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죠.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102석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시 예산을 그만 그냥 자기들 그냥 쌈짓돈처럼 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의원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최대 18% 미래통합당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8%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0이 있어가지고 좀 왜곡된 값인데 거의 10%에서 1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15인 겁니다.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서울시의회 선거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102대6석으로 만든 겁니다. 아이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완전히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겁니다. 이게 관외사전투표고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왜죠? 미래통합당은 한 군데 빼고 전체가 다 뭡니까?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뭐죠? 플러스 14%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더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 후보로 딱 두 사람이 등장한 그런 투표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훔친 득표소하고 그다음에 더해준 득표소 쫙하게 일치하죠. 좌우의 차이값이.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 용산구 제2관내 사전투표 차이값입니다. 똑같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훔친 것만큼 그대로 더해준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선거구는 용산구 제2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를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 용산구 제2가 차이값이 꼭 같지 않습니까? 최소 마이너스 4% 최대 마이너스 13% 더블 민주당 최소 플러스 4% 최대 마이너스 13% 3명 후보가 나오지 않고 2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훔친 것만큼 더해준 거죠.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의회 의원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의 값이 정확하게 훔친 것에다가 더해준 것. 마이너스 7.6% 7.6% 플러스 7.6% 똑같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동대문 제1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이죠. 훔친 것만큼 그대로 더해준 겁니다.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훔친 것만큼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그게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값 차이값하고 더블 민주당의 플러스 차이값이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울시의회를 102석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6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방송을 그냥 한마디로 이러면 뭡니까?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대통령도 훔치고 국회의원도 훔치고 서울시장도 훔치고 부산시장도 훔치고 도지사도 훔치고 심지어 광역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도 다 이렇게 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 이런 도둑질만 심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막으면 똑같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tbs의 교통방송 사장이 와가지고 예산을 올려달라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참 그동안 재미있게 살았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훔쳐서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김어준 양께 덤뿍 돈을 주는 그런 예산을 팍팍 밀어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기를 겪었느냐. 인간들 참 나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데 또 더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 이런 불의를 해결할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권력청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아직 희망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니까 이것이 2022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손을 댔는지를 다룬 도둑놈들 5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낱낱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좀 구합시다.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둑질이 발생하겠습니까? TV 사장이 엎조리는 걸 보면서 오늘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한 400조 이상 정도가 191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3, 4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수치를 보니까 참 놀라울 정도로 이 빚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동안 이제 원리금 유예가 됐던 부분들이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이 되는데 벌써 이제 연체줄이 올라가고 그런 아주 위급 신호들이 곳곳에서 탐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오늘 각 신문들이 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피스를 내서 버티다. 자영업자 연체율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다. 연체율도 연체율이지만 여러분들 통계치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2019년 1분기에 636조 4천억이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그 2023년도 1분기에 1033조 7천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거의 400조 정도 늘었네요. 그럼 1년 2년 3년 4년 만 4년 만에 400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1년마다 100조 정도씩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400조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와닿지만 오늘 각 신문들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 대출이 어떻게 늘어난지를 보여주는 걸 확인하니까 연체율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이게 이제 지금 2022년도 중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여기 붉은색이 중소득. 그다음에 보라색이 고소득. 그다음에 푸른색이 저소득. 그다음에 이제 회색이 전체입니다. 전부가 다 연체율이 이제 2022년도 중반기 정도로 기점으로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연체율 자체가. 이 자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제2금융권 자료가 아니고 은행권 자료일 겁니다. 제2금융권 자료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영업 위기는 코로나가 덮치기 전인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문정권 들어오고 나서 최저임금들이 급등하고 이러면서 이미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이때가 돼도 연체율 수준이 상당히 높았죠 그때도. 이때도 이미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금 같은 게 좀 늘어나면서 연체율은 돈을 풀었으니까 좀 낮아지는 그런 기미를 보였던 거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또 중앙일보가 사슬에서 또 다루는 사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연체가 한 6조 원 정도 1분기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50.99% 늘어났다. 1.5배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400조에서 1000조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에 끝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사슬 쓰신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네. 공식적으로 원리금 상환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듯 불구하고 연체가 급속히 늘어나는 게 상당히 불길한 조짐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영업은 한국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20% 정도로 차지하니까 큰 비중이죠. 단일 그런 산업으로 따지게 되면. 우려스러운 것은 가파르게 치솟는 연체고 아마 앞에 자료가 은행권 연체 같습니다. 이 자료는 비은행권 자료는 더 크네요. 빈은행권 연체율은 2.52%로 은행권 0.37%로 6.8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또 더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중채무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빚을 쥔 분들이 732조니까 1000조 가까운 데서 732조니까 71.3%가 다중채무자 대출이라는 거죠.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뾰족한 그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빚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 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그렇다고 매출이 쑥쑥 늘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면이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좀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빚은 정말 참 두려운 거죠. 사람들에게 공포감도 주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부채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빚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주의를 한계화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해부하는 다스콘의 도덕놈들 시리즈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다룬 자영업 위기라는 것도 결국 보면은 최저임금제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반시장적이고 반과학적인 그런 임금주도 성장을 여러분들 불러들여가지고 경제를 훨씬 더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켜야 그런 무리한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열한국가의 체제라는 것은 넘어가기 전에 잘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되죠. 며칠 전에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분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돌아온 답이 참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일제시대 때는 나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나라라도 있으니까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제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도 있었지만 썹쓸해 그렇게 했습니다. 체제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죠. 체제의 경보음이 울리고 또 경고음이 울리고 또 체제의 위기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주의주장이 펼쳐질 때는 그때는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병한이나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도 놓치고 기회도 다 놓쳐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진 다음에 체제가 거의 변질이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귀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홍콩을 보면 물론 홍콩 시민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홍콩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여러분들 적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홍콩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압제하에 들어간 다음에 홍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체제가 전복된 이후에 홍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홍콩 보안법이 벌써 3주년이 됐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이 참 흐르는 강물처럼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홍콩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보도를 했던 그때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여기 이제 오늘 문화일보가 외신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잘 정리한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그런 아주 홍콩인들의 자유 홍콩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노래인데 이걸 검지곡을 지적하고 민주화 흔적을 그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 공상당이 무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렸는데 최근에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제가 전복된 이후에 자유주의 체제가 전복된 이후에 홍콩 분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도 이런 금지곡을 다 때려 가지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오는 7월 1일로 홍콩 국가 보안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을 맞는다. 현재 홍콩 지역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유례가 없는 그런 강력한 검열과 통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홍콩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외국에서조차도 신변을 위협받는 그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시위나 이런 데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가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 내에 인터넷 노래 등 시위 외에 통제를 강화하는데 참 이보시죠 많은 홍콩 시민은 금지곡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해당국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스트리밍 및 음원 제공 서비스를 찾았고 결국 홍콩 아이튠즈의 톱송 찻 1, 12일을 다양한 버전의 글로리 투 홍콩이 휩쓸어요. 그러나 15일부터 아이튠즈 스토어를 비롯해서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리스트 등에서 글로리 투 홍콩의 다양한 영주 버전이 사라진 상황이다. 중국 공상당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체제가 여러분들 변하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내 배에 들어가는 밥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먹방은 계속 할 수 있겠죠. 또 홍콩 보안법 시행 3주년을 맞아서 홍콩 당국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로 국가안보 학습 자료를 배포했다. 부모들이 보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자유를 만끽한 세대가 자식 세대나 손자, 손녀 세대가 전체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을 그냥 용인하든지 그걸 참을 수가 없으면 떠나든지 그럼 두군조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종하든지 아니면 탈출하든지 다른 방법은 없죠. 체제가 바뀌게 되면.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가 일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에 감사하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사전에 일정한 비용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노예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친홍콩 집회를 주최한 에나청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즘 시위에 나타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차도 홍콩인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먼저 시위 현장을 최정할 거 아닙니까. 최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친인척을 동원하는지 해가지고 옥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체제가 전복된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를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즘 시위에 나타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방송도. 그다음 탄압이 심해지게 되면 지금도 탄압이 있죠. 지금도 탄압이 있어가지고 구독자 수를 계속 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한 여러분들 탄압이 있으면 전들 이런 방송을 못하겠죠. 그냥 적고 주제를 바꾸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계속해야 되면. 반중인사들을 감시하고 협박한 역할을 하던 세계 각국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홍콩인의 송환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 위축을 시키는 거죠. 제가 오늘 홍콩의 보안법 시행 7월 1일 3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체제가 그래도 불안전하나 온전할 때 그때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체제가 넘어간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후회하고 이렇게 해봐야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지금 총칼을 가지고 체제를 넘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소프트하고 연약한 부분이란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체제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운 좋게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으면 14만 7,077표. 14만 7,077표도 윤 대통령의 억수로 운이 좋은 거죠. 그나마 여러분들 김형철 장군이나 이런 그 당시에 공명선거 안심추진단의 여러분들 민간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먼저 3구 대선에서 깠기 때문에 심한 조작이 못 들어갔던 거죠. 그걸 안 했으면 졌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숫자를 조작을 하는데. 현명한 한국인들이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가지고 제 이야기가 너무 반복되는 듯해가지고 식상하다 이렇게 심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선거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배 속까지 파헤치는 도둑놈질 시리즈가 5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체제를 보존하는 그런 활동에 힘을 다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하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인으로 뿐만 아니고 개인으로서 항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잘하려면 일단 일어난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분들이 정직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사업가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정직함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직합니까 2024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지난 7번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 마사지 여론 조작을 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한 거 아닙니까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적나라하게 까발긴 거가 여러분 이게 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제조 생산했는지를 다 그냥 입증한 거 아닙니까 사람 솔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저는 이 부정직 문제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초래할 거로 보거든요 국힘당 사람들은 여러분들 1만 열면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이긴다 공천을 잘하면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면 이긴다 저는 다 그게 x라고 봅니다 뭘 하면 이깁니까 여론 조작 못하게 하면 이기는 거고 사전투표 조작 못하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버리 덕실덕실 어리버리 우글우글 바보천치 덕실덕실 바보천치 우글우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민경욱 의원도 놀란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기절초풍할 사실을 방금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선정을 선관위에 의뢰한답니다 저는 기절초풍까지는 아니지만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참 바보 천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저리들 아닙니까 바보 천치들 아닙니까 아니 한나라의 보수 여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능력도 없어서 조작위원회의 운명을 맡깁니까 아니 한나라의 보수 여당이 자체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에 당대표 경선을 마칩니까 맡깁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뭐요 모집단 안심분호를 달라고 하면 선거관리배나 다시의 뒤에나 그 명단을 준답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동안 해온 짓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후보별 특교수 조작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믿어요 선관위가 예의도연구소에 다시의 뒤에 제공하는 모집단 안심분호를 믿으라고요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인사에 정직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쏘기거나 사기를 쳐가지고 물건을 갈치하거나 그러지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만 공적으로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장관이든 간에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기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 재물을 갈치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정직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문제를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모든 선관위 주도 특별수 조작을 다 밝힌 상태니까 선관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평가가 아직도 30% 돼 있던데 고작 0.3%포인트 올랐다고 물개박수나 치고 있는 겁니까 여론조작이 모두 다 선거조작의 바로의 서론인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벌어진 부정선거에 왜 그리 무심하게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나경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경은 대표하고 민경욱 전 의원이 동갑입니다 그랬더니 나경은 의원이 자신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때 여의도 연구소에서 보내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 이수진한테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은 막판에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지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어렵게 돼도 저는 하나도 여러분 더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사회 지도청 인사들이 이렇게 부정직해 가지고 제가 이런 부정직하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 촌에서 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지금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왜 공 박사는 계속 이 주제를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국민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지 않은 아이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나라도 이것을 이야기해야겠다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건이 제대로 밝혀지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워낙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뭐죠 부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인간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을 뭡니까 그냥 뭉개는 것이 그게 뭐죠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진실을 뭉개는 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산관위의 여러분들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국힘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만일 사실이라면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여러분들 아주 깜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전혀 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론조작이 있고 여론조작에 맞춰서 무한대로 자유자재로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다는 부분을 빨리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경원 씨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이게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더불음주당 허동준 후보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조작이 없으면 차익값이 0에서 3%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을 화끈하게 해놓으니까 나경원은 이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이게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후보별 득표수를 바꿔 가지고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선거가 차익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낙선됐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선관위가 제공하는 그런 안신본으로 가지고 여의도연구소가 그렇게 동작 의뢰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조작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의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조사해 보게 되면 조작값이 35%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받은 1853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빼앗긴 겁니다 6490표를 빼앗겼고 그만큼 이수진이 않게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표가 몇 표가 이동했습니까 1만 3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980표 정도 이동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4.15 총선에서 이게 맨 밑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나경원 5만 9천 516표 이수진 5만 4916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이수진이 6만 1,406표 나경원이 5만 3천 26표를 받은 걸로 그렇게 조작해 가지고 이수진을 당선자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서울법대 출신들도 많을 거고 경제학 박사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권력이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이 좋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이렇게 사실을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부정직한 인생들을 살아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떻든 길게 보게 되면 정직한 길로 들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깔아 붕글 수 있겠냐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여러분들 패배했는지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이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사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단 한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취임하고 나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만 있었던 공직선거를 어떻게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파악한 것이 도둑놈들 5건이지 않습니까 좌파가 이기든 우파가 이기든 국민이 선택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결과를 만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뻔히 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모집단에 관한 안심번호 전화번호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다는 소식에 저도 아니 여러분들 뭐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선거에 지더라도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도 신기하거나 그렇게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화거는 부정직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직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지탱되겠습니까 부정직하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언론이 그렇습니까 대법관들이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렇습니까 국힘당이 그렇습니까 물론 더블당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선거이름 조작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니까 선관위가 그렇습니까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좀 정직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결과도 좋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 이름 볼 때 뭐 거지들 일상이 삼는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자식들한테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만일에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에서 선관위의 여러분들 모집단을 의뢰해가지고 안심번호를 받아 여러분들 여론조사 하면은 그거는 참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신 차례들도 만무합니다 다들 권력에 있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당신들 참 죄 짓는 겁니다 이완용이 만큼처럼 나쁜 죄를 짓는 겁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여러분들 호도를 하고 거짓을 해가지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참 기가 차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북한 해킹 그런 사건을 그냥 뭉개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냥 묻힐 줄 알았습니다마는 한 사회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미 사실 확인을 끝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리상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 모양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니까 선관위가 소환이 임박한 경찰의 북해킹 방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조사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로 있는 영천 경북 청도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번에 이제 선관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사 가는 데 큰 역할한 경찰 출신의 이만희 의원이 북한 해킹 방치 의혹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해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방치했다는 그런 건에 대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책임자들을 소환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관계 검토를 마치고 법적 쟁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을 일단은 참군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모양이다 선관위가 무슨 큰 별이나 되는지 그냥 뭐 한번 조사받는 것 자체가 언론이 돼서 특별할 정도가 되니까 최근 받아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인데 참 나라가 이상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 해킹 채용 비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이 선거범죄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와 관련돼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발각이 됐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로 일정한 규칙이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없어야 되는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표수라는 숫자를 조사해보니까 정확한 규칙과 관계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정확한 규칙이 발견됐다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부 개입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특표수를 조작했을 경우에 규칙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19대 이 사전투표 조작이 현재까지 알려진 보로는 2017년 대선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 종로구 구로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이걸 딱 보게 되면 첫 번째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낮은 조작값을 사용한 거죠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를 빼앗고 1966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한테서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의 1% 393표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6%를 문재인 후보가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조작은 12%를 조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종로구 구로구에도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부산 해운대구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지만 안철수 후보한테는 손을 안 댔죠 대구 수성구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10% 홍준표한테 9% 마이너스 9% 안철수 후보한테 마이너스 9% 빼앗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만큼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딱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선거 데이터에 정확하게 숫자를 만진 숫자를 조작한 숫자를 한쪽에 감소시키고 한쪽에 증가시킨 것이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일체의 다른 여러분들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이 스스로가 발표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더라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부터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7번 여러분들 조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만 국한해 가지고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구로구 종로구의 여러분들 몇 퍼센트 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보 노원구 4% 안철수 4% 마이너스입니다 4%는 빼앗은 거죠 강서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서대문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구로구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아니까 처음 해보는 지시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덕교수 정감작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값을 넣어보는 겁니다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부터는 대개 일정한 털이 생깁니다 특정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하면 서울 지역은 대부분 여름 선거구에서 조작값이 갚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처음 사전투표 조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조작값을 다양하게 본인들이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약간 걱정도 되고 하니까 조작값이 아주 낮은 거죠 이 5% 4%라는 것은 아주 낮은 조작값이거든요 7번의 공직선거를 보게 되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빼앗고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를 빼앗아서 마이너스 6%를 확보한 다음에 문재인 후보와 함께 플러스 6%를 대해주거든요 그럼 총조작한 득표수 증감 규모는 얼마인 거 아니까 마이너스 2359표 플러스 2359표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59표 곱박이 2가 되겠죠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이렇게 나옵니까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선거 같은 경우는 당일투표에서 수만 명 사전투표에서 수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원구 같은 경우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40%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전투표 조작을 안 하면 당일투표가 40%가 나오면 사전투표도 대략 40%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47%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놓아 줬다는 겁니다 플러스 7%만큼 그럼 그 플러스 7%가 이런 표가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니까 누구한테 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훔쳤습니까 홍준표하고 안철수 후보한테서 훔쳤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당일투표가 2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연히 20% 정도 나와야 되는데 표를 훔쳐놓으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27%인데 표를 훔쳐놓으니까 23%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표를 다 만진 겁니다 북한 해킹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득표수 조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박사님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을 해서 인기를 올리게 해서 열심히 하고 국힘당의 여러분들 총선에 누구죠 선관위원장을 잘 뽑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뽑고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관절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용지를 조작할 수 없게끔 QR코드 대신에 법이 규정한 바코드를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지 못하도록 투표지 관리관 사인 사적인 도장을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에서 일괄주를 만들어서 배포하지 말고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김형철 장군 등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공명선거안심추진단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둘째 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할 것 셋째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먼저 깔 것 그 세 가지를 김기현 후보 여러분들 김기현 원내대표와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구를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인 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거였습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좀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14만 7077표 차이로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민간 위원들이 착하게 맥을 잡은 겁니다 세 가지를 관철해달라 사전투표 먼저 까고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하지 말고 바코드 쓰고 다 법대로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인 쓰고 이미지 파일 쓰지 말고 그것만 국민의 힘이 관철하면 홍길동의를 여러분 공천하든 임극정의를 공통하든 별 문제 없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여러분들 가짠지를 아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 여러분 아무튼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덕놈들 일본의 소건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완전히 뭡니까 속사를 다 드러낸 겁니다 어떤 조작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숫자 조작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거짓 숫자를 가지고 세상에 다섯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선거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책을 중학교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사실이니까 사실 위에 여러분들 인생을 구축하고 이런 경우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시민으로서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을 좀 멀리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좀 잘하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교민사에서도 과거에 과거니까 그런 일들이 참 거짓말과 관련된 흥산한 문구에서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참 국가의 그런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지금 총선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다 이제 총선 전국으로 다 모든 것이 많이 전환하는데 참 조선이나 동아나 중앙이 그 훌륭한 필진들이 좀 더 정직할 수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귀한 지면을 정직한 그런 이야기를 펼칠 수가 있으면은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그래도 비중이 있는 글을 쓰는 송의달 송의달 그런 에디터가 아주 장문의 글을 썼네요 정치인문 2년 윤석열 대통령의 네 가지 성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글이 깁니다 글도 참 잘 쓰고 그리고 꼭지꼭지마다 핵심 포인트를 잘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총선 파트가 나옵니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의 구도를 김일성 세력대 자유대한민국 세력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필피하겠죠 이 조갑재 대표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필력을 날리시는 분이지만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선거 문제에서 전혀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심 사안을 외면하게 되면은 대안들이 다 여러분들 엉터리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곡된 대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인으로 뿐만 아니고 공인으로서도 그 문제의 핵심을 그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정직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뭐죠 잘못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조갑재 대표의 이야기는 잘못된 대안의 전형적인 거죠 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윤석열을 부르는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창령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그런 겁니다 여기 이영훈 이승만 학교 교장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당나간 1에서 2%포인트 격차로 결정된다 중도층의 비율을 맞추려 급급합의보다는 진성우파가 단계라고 결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때 자연스레 중도로 확장 흡수가 이뤄질 것이다 이영훈 이승만 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핵심을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정직한 결과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막으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법이 여러분들 원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쓰면 조작 못합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찍어 가지고 투표장에서 정본 투표지 이 투표지는 정본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을 찍으면 사전투표 조작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만 국민의 힘이 관철시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선거결과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선거결과를 고민합니까 선거가 또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여기에 국민의 힘이 100만 당원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당원을 통해 국민 속을 꾸준히 침투한다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문인이 탄탄해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송이달 에디테 이야기 다 헛소리인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선거 조작을 막지 못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다 험한 겁니다 이런 노력은 대한민국의 세 주류와 새로운 중심 세력만 들이 얘기 됩니다 다 여러분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의 핵심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로 거부하기 때문에 대안도 엉뚱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 핵심 문제를 외면하면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인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문제의 핵심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거짓된 여러분들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망하지 않습니까 참 딱한 사람들인 거죠 다른 거 다 여러분들 겪아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회가 식자층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안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를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을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만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한 대로 이런 게 못 받아들여져 가지고 문제를 외면하고 해가 또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거짓되게 살까 내가 거짓된다는 이야기가 남을 등을 치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할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실을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들 은폐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노력할까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조금만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으면 나라가 반석에 쓰는 것은 금시 일어날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언론인들이 물론 언론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편집실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친구 조지 하면 다 뭡니까 조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언론 논조라는 것이 그렇지만 저는 조선이 그래도 좀 지금이라도 세월이 3년 정도 흘렀지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그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정론을 펼칠 수가 있으면 정말 나라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선거 아닌 문제가 그렇게 이런 비등하지만 딱 최용비리 문제 이상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중진 언론인들이 노년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을 여러분 선거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결과를 이 선거 결과를 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도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커죠 윤석열 정부와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됐으니까 다 선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국가의 지원 같은 거 하나 없이 제야 전문가하고 제야 노력으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선거를 어떻게 쿠킹을 했는지 낱낱이 여러분들 다 밝힌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직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니까 자기 문제인데 자기 가족의 문제인데 자기 자식들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런들 다 거짓으로 깔아뭉개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문산 쳐다보고 강 건너 이런 불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도 뭐 열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과 진실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과 정직함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말 한국의 식자층과 지도층들이 왜곡하지 말고 누구 편을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국가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순간 결국은 그들을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자들이 쓰는 그런 시류에 많이 편성하는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잊혀지죠 그런데 경영학자의 글 가운데서도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다시 읽어도 교훈적인 그런 책이 드문데 그런 책을 여러분들 한 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아들들이 군대를 갔을 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아들들이 읽을 필독서 필독서 가운데 포함됐던 책인데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제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 하버드 인생학 특강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 제목이 여러분들 그때 꽤 좋지 않았느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크리스탄슨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이분은 한국하고 여러분들 인연이 깊습니다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했고 한국어도 꽤 여러분들 잘 하신 분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 중일 때 조선일보 등에서 이제 몇 번 인터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을 무척 사랑했던 분입니다 가장 젊은 날 감수성이 강할 때 가난한 한국을 이런 방문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던 분이 바로 클레이턴 M. 크리스탄슨이라는 교수분인데 투병 생활 중에 제자들하고 같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묵직합니다 책의 특성은 경영학 및 경영학 이론을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조언과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정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이 미래를 향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지만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많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경제 경영 이런 이론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좀 신선한 접근을 하신 분입니다 참 아까우신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다시 여러분들 한 10여 년 넘게 흐른 책을 다시 봐도 참 좋은 책이구나 혹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20대나 학교 다닐 때나 또 군대를 갔거나 또 직장 초년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선물할 만한 책이 여기 이야기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버드 인생학 특강입니다 경험과 정보가 좋은 선생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어떤 일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해 견고한 이론에 기대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가 이야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참 정말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 경제이론, 경제법칙은 검증받은 거지 않습니까?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이론이란 것은 정책이나 제도를 실행하더라도 시행착오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거죠 꼭 같은 이야기를 인생 경영에서도 기존의 경제나 경영에 이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주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종종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다르죠 지금 와서 보면 사람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도 밥벌이 수단으로 일을 우리가 대부분 다 할 수밖에 없지만 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만일에 일생을 통해 찾아낼 수 있으면 굉장한 행운한 거죠 회사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영업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공적인 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회사 생활을 해상해보면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살았지만 회의하는 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두고만요 아니, 10분이면 결정 내릴 것은 1시간, 2시간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를 떠나고 말았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꼭 떠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 다른 거죠 행복에 대한 것도 다 다른 겁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일걸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구, 골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자극하는 것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 지적으로 글을 쓰는 건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근래에 조금 뜸하다가 이제 공대일리 시문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쓰는 겁니다 창조하는 거니까 그게 재미있으니까 자기를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참 짧은 문장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본인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지 않는 일에서 너무나 오랜 생활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돈, 지위, 보상, 고용 안정 같은 요인의 개선은 행복의 원인이라기보다도 행복의 부산물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담 없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탄선 교수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불을 향해가지고 질주하는 그런 것을 지켜본 적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몰입돼가지고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괴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기업 전략이나 인생의 전략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전략은 창발적 전략, 의도적 전략 의도적 전략이란 것은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고 창발적 전략이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 동원되는 그런 전략을 창발적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은 거의 항상 의도적 기회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혼자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 우선순위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곳이 어딘지를 알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잘 맞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창발적 전략에서 의도적 전략으로 힘차게 움직일 시간입니다 인생의 초년이나 중년까지는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꼭 맞는 그래서 시행착오도 불가피합니다 때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람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노년이 돼가 실패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인생의 초년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 삶 전체를 여러분들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문을 열고 이런저런 도전을 해보는 것을 일종의 창발적 전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구하는 것을 의도적 전략인데 삶이 기대한 대로 그대로 다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창발적 전략하고 여러분들 의도적 전략은 예상되는 기회에 사용하는 전략으로 계획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이 이해당하고 반면에 창발적 전략이란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과 기회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훨씬 적응적인 게 특징이다 살아가면서 목표를 갖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것을 의도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의 구비구비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겼을 때 자신의 능력과 운명을 실험해보는 그런 순발력 있게 도전해보는 것을 창발적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게 되면 삶이란 너무나 의외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창발적 전략이 삶의 방향을 크게 선회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발적 전략은 용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위험하게도 보유자원을 가장 적각적이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낳는 활동 등에 무의식적으로 배분합니다 이런 일은 사회생활하면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취주향적인 인물들이 적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덩안히 하기 쉽다는 거죠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당신 인생은 원래 바라던 것과 똑같거나 아니면 의도한 것과 아주 다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공허하면서도 불행한 삶에 투자해온 내 동창들을 보면 나는 그들이 겪은 고난이 부적절한 자원 배분에서 비롯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선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끝나는 막다른 길과 이상한 대로 빠지는 새끼를 위해 자원을 모두 낭비해 버리고 난 알았습니다 50대 초반에 제가 썼던 책 가운데 인생은 경제학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인생은 자원 배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자원 배분에 관한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돈 관심 열정 에너지 젊음 이런 것을 어떤 활동에 배분할 것인가 경제학인 거죠 인생 자체가 청년기는 어떻게 배분하고 중년에는 어떻게 배분하고 노년에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무료한 인생을 넘어가지고 대단히 생산적인 역동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원을 어떻게 가장 잘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하부대 경영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여기 엔론의 CEO로 그런 회계 여러분들 사기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죽었던 그 친구도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배분을 참 잘해야 되는 거죠 하루가 그렇고 한 달이 그렇고 1년이 그런 거죠 인생의 끝자락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장 잘 보유해 나가는 것 여기서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단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까지 아울러서 그렇게 배분을 잘해야 된다 어쨌든 참 한국을 무척 사랑했던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돌아가신 클레이턴 M. 크리스탄슨 교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질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 정말 한국의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입니다 참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이름 정감활동이 이렇게 심한 것은 참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 이런 것을 알려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좀 반석 위에 정상적인 계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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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